왕재산이 더 뛰어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왕재산 음악단의 노래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이만갑의 대표 가수죠 명성희 씨가 불러주시겠습니다 소름을 걸어도 씩씩하게 보란듯이 노래를 불려도 큰소리로 보란듯이 이 세상에 두 명들 아름다운 내 나라 남들이 부럽게 떨쳐가자 보란듯이 마음도 숨결도 하나같이 보란듯이 신념도 의지도 하나같이 보란듯이 이 세상에 틀도 없는 아름다운 내 나라 남들이 부럽게 빛내가자 보란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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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가 점점 나아지네요 야구로 치면 처음에 싱글 A 두 번째 트리플 메이저리군요 야 축구로 오늘 비교를 해야죠 메쉬 나온거죠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강아지